정신적 지주의자, 원포유의 리더 이솔울군을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원포유 이솔울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좌측부터 다양한 포즈로 빠르고 자연스럽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멋있는 포즈도 한번 해주시고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원포유의 빛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한 포즈를 자신있게 보여주시고요. 고현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현군이고요. 좌측부터 포즈 자신있게 보여주세요. 팀의 비주얼 담당 고현군입니다.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까지 다섯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로우디군입니다. 네, 좋아요. 좌측부터 볼게요. 너무 멋있습니다. 섹시함으로 많은 여심을 사로잡는, 보면 볼수록 알고 싶은 고현군입니다. 네, 좌측 보면서 포즈 먼저 취해주시고요. 제일 가는 기럭지를 가지고 있는 영웅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좌측 보고 먼저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좌측 중앙 오른쪽 손으로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네, 좌측부터 포즈 취해주시면 됩니다. 엘틴은 원래 되게 장난꾸러기 같은 로우디군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좋습니다. 앨범 컨셉에 맞는 포즈, 우주군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주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포즈 보여주세요. 자, 자신있게 카메라를 통해 보는 사람을 빠져들게 하는 현웅군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웅입니다. 네, 카메라 보고 드립니다. 그보다 멋진 반전 매력의 소유자 리오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오군입니다. 네, 자, 멋진 포즈 보여주세요. 네, 미오군이고요. 상자는 세진군입니다. 머리에 한 단단화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멋있습니다. 끝내, 경태군입니다. 네, 조금 앞으로 나와서 포즈팬 진행해볼까요? 네, 자, 경태군 준비한분 좀 보여주세요. 짧게 ό、 англий 1989 218 kort tempo 돼지 님이 네, 어우 아주 씩씩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 주세요. 감사합니다.